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옥채널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베란다에서 지금 아주 더운 날씨인데도 우리 저쪽에 보시면 백운야꽃이 아주 선명하고 예쁘게 핀 우리 백운야를 한번 봐보세요. 먼저 한번 보여드렸는데 작년 8월달에 사서 쿠팡에서 3,500원 주고 산 그런 백운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잘 자라주어서 꽃이 이렇게 지금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꽃 좀 보세요. 꽃도 예쁘게 피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흰 백운야도 있어요. 얘도 역시 3,500원 주고 쿠팡에서 작년 8월달에 샀는데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졌어요. 이쪽에는 제가 우리 가게에도 큰 아주 대품이 있잖아요. 대품 아주 큰 백운야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가게 쪽에 마당이 다 나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박이처럼 잎이 이렇게 아주 더 예쁜 그런 백운야인데 지금 이 백운야는 꽃송이가 아주 크답니다. 꽃머리가 아주 커요. 얘는 지금 이쪽에 한나무를 뚝 잘라서 이렇게 꼽아놨더니 이렇게 지금 삽목이 잘 돼서 꽃까지 피워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입니다. 이쪽에는 빨간 백운야. 이쪽에는 하얀 백운야. 이쪽에는 또 그 점박이로 된 아주 그 꽃송이가 아주 크답니다. 꽃송이가 아주 굵은 백운야하고 여기는 꽃송이가 아주 작아요. 미니 그 꽃송이인 것 같아요. 꽃머리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꽃송이는 한꺼번에 많이 피워주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 보세요. 이거 꽃송이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작고 여기 흰 백운야 꽃은 아주 굵습니다. 이게 아주 꽃송이 하나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아주 크고 아이고 귀여워요. 이렇게 작고 여기도 역시 크답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아주 꽃송이가 아주 큰 그런 백운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 하얗게 핀 우리 백운야는 아직 처음으로 이렇게 꽃이 폈기 때문에 올게 정말 이렇게 꽃송이가 아직은 많이 안 커요. 꽃 몽어리는 큰데 꽃송이가 작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꽃송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크다 보면 나오다 보면 저 밑에도 저쪽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다 보면 이렇게 커진답니다. 꽃송이가 아주 많이 많이 커져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지만 또 옆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몽어리가 아주 크답니다. 근데 꽃송이 자체는 이렇게 하나라서 이랬는데 계속 있다 보면 많이 많이 꽃송이가 퍼지면서 엄청 커진답니다. 자 이 안에도 보면 이 안에도 꽃송이가 있고 여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백운야는 새해피 나오면 나올수록 꽃송이들이 계속 나온답니다. 그래서 키가 크면서 꽃송이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은. 햇빛만 많이 보여주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꽃을 정말 오랫도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너무 강한 햇빛에다가 계속 나누면 잎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도 역시 선인장처럼 그 방 그늘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햇빛을 보여주고 약간 밝은 데서 키우면 이 꽃이 꽃과 잎이 싱싱하면서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얘들은 또 폭염 속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마당에다 내놨는데도 아주 덥잖아요. 마당에 나는. 그런데도 아주 계속 꽃이 피고 지고 아주 정말 건강하게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백원야도 폭염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 우리 호야도 폭염을 잘 견딜 수 있어서 베란다에서 끼워도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원야는 물 주는 방법은 정말 물을 많이 많이 좋아해요. 얘들은. 물을 한동안 안 주면 잎이 말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영양분도 물론 우리 선인장하고 같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주고 있는데. 그런데 물을 이렇게 보면 어머 어제 줬는데도 이렇게 벌써 흙이 거덕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일에 한 번씩 꼭꼭 물을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파랗게 잎도 하나 마른 것 없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물을 아주 자주 줘야 되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해옥채널에 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더위 잘 견디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